연매출 8조원의 블록버스터 신약인 스텔라라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퍼스트 무버 경쟁이 치열합니다.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정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얀센이 개발한 건선과 크롬병 등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스텔랄라. 2009년 출시된 이 약은 지난해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2024년 미국과 2024년 유럽에서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암쟁과 중국의 바이오 테라솔루션 등 바이오업계 큰손들이 스텔랄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동아 ST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텔랄라의 특허 만료 시점에 여러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출시되는 만큼 기업들과 눈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쌓은 제품 개발 및 출시 실적은 물론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시 국가의 시장 상황과 정책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잠수함 특허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들의 허가 신청에 바쳐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형 특허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특허 장벽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